입니다 얘가 뭐라고요? 글자 이름 뭐죠? B 하고 D 하고 이제 한별이가 듣기야 헷갈리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B고 글 소리가 그 소리 나는 애고요 얘는 D잖아요 D 한별이 이거 읽기 연습 언제부터 했어? 너무 티가 나지 않냐? 주말에 뭐 했어? 주말에 시간 하나도 없었어? 너 읽기 연습 다시 해? 첫 문장 부터 엉뚱하게 읽었어요 B 하고 D 하고 헷갈리고 있고 연습도 하고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페이